내장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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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선배님을 따라서 열심히 나뉘어 보겠습니다 4 수산모 회원들아 같이 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날씨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완주할 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수산모 길이 아주 화내 가지고 몸을 펴고 가야 돼 향상을 불허해 오다가 나고 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하시리로 돌아올 길이니까 거기서 놀든지 아니면 여기 와 있으면 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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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스타링 같이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동료들과 같이 좋은 날, 좋은 시에 이렇게 설악산 12선여탕에 오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즐겁습니다. 오늘도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 함께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고 한마디 해주세요. 파이팅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업계에서 들어오고 한 달 못 갔습니다. 이제 어지간히 회복되었고 계속 열심히 다니며 남나지 다졌고 화이팅입니다. 여기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숭아타까지만 하면 4.2킬로 다시 내려오는 거에요. 내 앞에 가면 만원씩인 거 알지? 대장님 잘하면 돈 벌겠는데 오늘? 지울씨 설악산이라 그래서 힘들까봐 신랑 안 데리고 온 거지? 안 온 거지? 안 온대요. 그러니까. 손녀 만날까봐. 손녀 만날까봐? 손녀 만날까봐? 예. 수삼모! 아이고 자리한테 수고 많으셔. 네. 언니 알아요. 왜 아버님 안 챙기고 오늘 완전히 남남이랬냐?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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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kin. 너무 가까이들. 이거 뽀 처리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다 보정 해드릴게요. 네. 보정 제일 중요해요. 아니야. 얼굴을 가르막이 해주는 게 중요해요. 네. 한 20분만 더 올라가면 드문폭포라고 있어요 정말 멋진 폭포 출발 축하드립니다 23일이 단풍 절댄리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나는 이걸 용봉으로 봤을까? 여기가 넘지, 여기구나?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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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여기 베개는 저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둘. 어우, 좋아. 이야. 우와. 수고하세요. 우와. 조언일 소장님. 뉴스 som 1분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촬영 중인데. 촬영 중인데? 지금 거기 헬스장, 골프장 갔죠? 선생님, 우리 거기 다 왔어요? 플로리 라이파에 Plea 시간만에 얼른 배우는 오프 4시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수지 Alaa 목소리가 안 들어오게 최대한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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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너무 크다 머리가 너무 크다 일명 우리가 얼큰이라고 하네 머리가 너무 크다 여기로 이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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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기 소장님 오늘 소감이 어떠십니까? 환상적입니다. 반응 엄청 좋습니다. 오늘 너무 코스도 좋고 계곡도 예쁘고 너무 보람찬 하루네요. 네 감사합니다. 유청용 소장님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참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찍는 자와 찍히는 자와. 야 이렇게 높이 올라오니까 한 번 찍히네. 네 이러니까 못 찍고 못 찍었는데. 아 그러셨어요? 가신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아니요. 혹시 여기까지 오시면 다 오신 거예요. 네 우리가 와서 많이 만든 거예요. 여기 올라갔다 지금 내려오신 거잖아. 맞아 맞아.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여기 여기가 끝이에요. 그럼 위에 안 갔다 오셨어요? 위에 아직 안 갔다 왔어요. 아 지금 올라오셨구나. 오늘 너무 잘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료 소장님들하고 와갖고 이렇게 담소도 나누고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상입니다. 모처럼 만에 수산모 왔는데 이렇게 12선여탕까지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산행 정말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날씨도 좋고 같이 오는데 소장님들도 너무 좋고 진짜 진짜 너무 행복한 산행입니다. 내려갈때까지 안전사능 하시길 바랍니다. 천녀를 만나보고 너무 좋아요. 내려가는 거래요. 사진을 그렇게 잘 치신다고 해요. 네. 여기 드러머 한 분이 노리고 있어요. 올 때는 힘들었어요. 발이 지나가지고 지금은 좋아요. 고맙습니다. 정말 소감 좀 한마디. 재밌어요.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길게. 뭘 자꾸 길게 해요. 굿. 오늘 안 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정말 멋있어요. 최고예요. 올해 중에 최고예요. 너무 예쁘고 좋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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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담봉도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고. 거기 복숭아탕 좋았어요. 못 들어가 봤지만. 설악산 처음 와서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산모 화이팅. 복숭아탕은 어디가 있나요? 즐거운 선행이었습니다. 많이 끓지 않았어요. 수산모 화이팅.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행복해요. 산행하기 너무 좋은 날이에요. 예쁜 게 아니고. 수산모 화이팅. 흰색ées 모델이도 안 맞으려면... 나은이. 파이팅. 네, 좋습니다.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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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하나, 둘, 오케이. 오늘 칠수가 별로 성에 안 짜셨죠? 아, 예, 너무 시시한 것 같아요. 지금 공룡 갈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수산물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저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뼈 빼고 계셔? 왜 안 담그지? 물이 너무 뜨거워서. 엄마 상관없는 거. 우리가 지금 인내심 없는 사람 못 담그고. 이건 인내심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손 발 안 담그? 한 5세 코스 정도 내려와야 발에 열불이 나야 담그지. 저희도 약해. 오늘 선두고릅 따라가신다. 고생하셨죠? 아유, 별말씀을요. 아주 즐거웠습니다. 바로 시원하세요? 아유, 얼음장입니다. 이외입니다. 다행히도 이렇게edia. 이, 이, 이. 따라가지. 여기. ip Schneider. 조아, 좋아, 좋아. 하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은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 줘요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 줘요 잊지 말고 기억해 줘요 사랑이 살고 있도록 할 수 없어 observations 이게 꽃이 아멘